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바로 왼쪽에 보이는 UMF 오늘 토요일이죠 어제 금요일날 간단하게 낮에 낮에 어떻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저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영상을 찍어보도록 왔습니다 아무튼 불토, UMF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다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렛츠고! 네 어제보다 사람이 몇 배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와 자 안쪽은 또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피디 오늘 촬영 잘할 수 있습니까? 비가옵니다 아 비가옵니다 여러분 장인이는 당당하게 스탭으로 렛츠기릿 네 이제 드디어 입장을 합니다 우와 사람아 대박 3. 2. 6. 5. 6. 6. 7. 12. 13. 14. 15. 와우 네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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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잠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죠 어 으 으 어 으 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까지 3일까지 하지만 저는 오늘까지만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파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즐기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저와 함께 했던 UMF 탐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let's go! Barca!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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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